아들에게만 알려주려고 했던 매매 패턴이었어요. 기법이 장황스럽게 기법까지는 아니었고 굉장히 확률이 높고 안정적인 매매 패턴이다라고 하는 마음에 저도 밤잠을 설친 적이 있었습니다. 왜 오늘 매수해 놨는데 내일 갈까 안갈까 되게 많이 궁금한 거예요. 자 보시면 조금 전에 화살표는 무언가요 라고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셨는데요. 맞습니다. MACD 추세 신호 포착 신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올매매는요 여러분 직관적인 매매 방법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누구나 누구나 선 세 가지만 그어 놓는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찾아서 매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직관적인 매매 기법이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한눈에 들어옵니다. 지저분한 차트 쓰지 마세요. 매물 때 그냥 뭐 일목 균형표 막 볼링저 밴드 그냥 막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보조지표 3개면 끝나고 선 3개면 끝납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심리적 우위에 서서 매매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여러분 똑같은 종목을 A라고 하는 친구와 B라고 하는 친구가 똑같은 종목을 매수를 했어요. 과연 어떤 친구가 우위에 서서 마음 편안하게 있을까요? 맞습니다. 대기 매수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안 사지면 내게 아니에요. 안 사면 그만입니다. 맞죠? 안 사면 그만이에요. 근데 굳이 그거를 내가 막 따라 막 호가가 올라가니까 어때요? 으아 간다 그냥 막 따라 올라가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희 학습방에서는 그런 식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정말 혼납니다. 정말 혼나요. 왜? 여러분들 소중한 자산이에요. 그 자산을 지키는 거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켜야 되는 것이고 누군가가 종목을 딱 주잖아요. 친구가 이거 있잖아. 1급 기밀인데 200% 간대.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눌림목자리, 네올매매자리에서 들어가면요. 아주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 이번 주까지는 이 내용으로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의 투자 스타일을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 목표 있으세요? 내가 뭐 갖고 싶은 거 있으세요? 주식 매매를 통해서 어떤 거를 이루고자 하십니까? 저는요. 바이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바이크 동호회에 계신 분들 아마 이 화면 보시면 쟤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하시고. 맞습니다. 제가 바이크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뭐 어떤 상표를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큰 거 그리고 또 빗자 들어가는 거 큰 거 이렇게 엎어져서 타는 거 등등 오늘도 저 바이크 타고 여기 왔습니다. 그만큼요. 여러분.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주식 매매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시는지 정확한 목표를 좀 설정하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맞습니다. 내가 장기적인 투자의 성향인지 단기적인 투자의 성향인지를 아셔야 되는데 매수를 했어요. A라는 종목을 매수를 했습니다. 하루 지났어요. 마이너스 2%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난리 납니다. 전화가 막 빗발 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난리가. 그런 분들은요. 장기적인 관점에 있는 종목을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단기적으로 빠르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을 들어가셔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단기적인 내가 성향인지 장기적인 성향인지에 대해서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매매를 잘하시는 고수분들은요. 라인을 딱 설정해놓고 매도 딱 걸어놓고 기다립니다. 매도가 될 때까지. 그런데 벌써 심리적으로 우위에 쓴 거예요. 왜? 나는 이미 수익을 챙겨놨으니까. 그런데 욕심에 매도를 못하신 분들은요. 이거 팔릴까 안 팔릴까? 팔릴까 안 팔릴까? 그러다가 시장가로 내려다가 딱 팔아버려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치고 올라가서 VI 발동 걸리죠. 경험 한 번씩 분명히 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심리적 우위에 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승자와 패자는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하게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느냐. 죄송하지만 퇴출을 당하느냐. 이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종목이 추천이 나온다고 해서 마구잡이 식으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기준을 반드시 잡으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해결 방법. 그러면 이정영 매니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제가 100% 다 도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의 길잡이가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모든 사람의 양옆에는 천사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많이 도와드리면 그 천사들이 나중에 저에게 많은 달란트를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결 방법. 인생과 주식은 선택이 정말 중요하다. 아시겠죠? 학습방에 오셔서 함께 공부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참여하려고 하는 의지. 로또 1등이요. 여러분 주말에 사셔야 돼요. 그래야지 1등이 되든지 안 되든지 하지. 맨날 1등만 되고 싶다라고 하시면 뭐합니까?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여하시면 분명하게 달라지는 여러분들의 계좌 색깔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간단하게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무료 강의입니다. 무료 강의. 무료 강의가 이렇게 진행이 돼요. 기본, 실전, 세력 그리고 그 관심 종목을 통한 매매. 여러분들 제가 지금은 네올매매만 알려드리고 있지만 나중에 세력들이 정말 세력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관, 외인 이들이 세력이잖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막 노리고 있는 이들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쉽지는 않은 싸움이긴 하지만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가면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3개월 분기별로 원래 한 번씩 진행을 했었는데 오프라인 스터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여러분들 대관료 정도만 대관료 정도는 N분에를 해야 되겠죠? 그죠? 해서 대관해가지고 같이 막 3시간, 4시간 정도 오프라인으로 강의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학습방에 계신 분들에게만 제공이 되는 학습 오프라인 스터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들에게만 알려주려고 했어요. 이 아들, 다행인지 아셔요 여러분. 아직까지 아들이 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언제쯤 생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아들에게만 알려주려고 했던 네올매매 지금서부터 눈 크게 뜨시고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단에 침수 부분이 있어요. 하단에 침수 부분과 조금 전에 질문하셨던 상단에 화살표 신호가 뜨게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분할 매도와 홀딩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처럼 마음이 바뀌시면 안 됩니다. 10%, 15% 스윙 났어요? 매도하시는 거예요. 왜? 나 이거 1년 동안 들고 갈 생각 없으시잖아요. 2년 동안 들고 갈 생각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편안하게 매매하시라고 매도하는 방법, 스탄러스 기능까지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매수 후에 딱 미리 걸어놓으세요. 해외여행을 가시든 회의를 하시든 운전을 하시든 주가가 알아서 도달을 하게 되면 매도가 됩니다. 모든 증권사에서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맞죠? 자, 해서 어떠한 내용이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학습방에서 공부를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화면에 보이는 이런 보조지표가 생길 거예요. 하단에 보조지표가 하나가 생기고요. 또 하나가 생겨요. 두 개가 생기는 거죠. 하단에 보조지표가 두 개가 생기고 상단에는 이러한 빨간색 화살표가 뜹니다. 오늘 제가 한농화성을 가지고 왔어요. 이거요 여러분? 이 차트만 계속 써먹는 게 아니죠? 아침마다 제가 새로운 차트들을 계속적으로 봐가지고 가지고 온 건데 한농화성은 우리가 함께 매매해서 수익을 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왜 들어갔냐고요? 한농화성은 왜 들어갔어요? 네올매매 자리였거든요. 네올매매. 네올매매 자리가 나와서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다가 2M 플러스니 뭐니 금양이니 막 치고 올라갈 때 우리는 따라 들어가기보다는 바닷권에서 시작하는 종목을 찾아보자. 그래서 공략을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5%, 여기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해가지고 따라간 겁니다. 그게 한농화성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두 군데에 물이 차야 돼요. 두 군데에 물이 차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하단 부분에 한 군데만 물이 찬 구역이 있습니다. 매수해요 안해요? 안해요. 500%, 700% 간다고 해도 매수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왜? 나는 있잖아. 나 이정영 매니저한테 배웠어. 내가 말이야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어도 말이야. 내가 이정영 매니저 얘기는 들을 거야. 여러분, 한 군데에서 물이 찬 자리에선 매수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두 군데에 물이 찬 자리 또 나왔죠? 오늘 차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 차트예요. 지금 물이 찬 자리가 또 나왔죠? 네올메의 패턴이 나오고 있다. 놓치시면 아깝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차트 한번 볼게요. 앞쪽으로 좀 빠진 것 같은데요. 탑 머티리얼 가지고 왔습니다. 탑 머티리얼. 보세요, 여러분. 탑 머티리얼도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거예요. 오늘 차트예요, 여러분. 보시면 네올메의 자리가 여기에 물 찼죠? 보시면 한 군데에 물이 찼죠? 한 군데에 물이 찬 자리에선 매수해요, 안 해요? 하라 그랬어요, 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해, 안 해. 안 사면 그만이야. 나 배웠어, 공부했어. 혼자 물 찼어요, 혼자 물 찼어요. 매수해요, 안 해요? 주가 막 올라가요. 막 돌파 매매. 여기 라인 하나 딱 잡아놓고 돌파한다고 해서 매수 막 하라 그래요. 결과론 쪽으로는 올라갔지만 이런 자리 잘못 들어가시면요, 여러분. 대응 잘못하시면 수익이 아니라 그냥 맨날 보고서 피몽이 들어요, 그냥. 그러니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나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아실 거 없어. 마찬가지로 혼자 물 찼어요. 매수해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이 자리에서 안 해요. 자, 눌리는데. 뭐야, 뭐야, 뭐야. 야, 이정영 매니저한테 배운 거야. 위의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 맞죠? 매수하고 나서 빨간색 화살표 떴어요.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어떻게 해요? 홀딩. 자리 나온 지 며칠 안 됐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눌리목 한 번 더 기다려볼 만 하겠죠? 학습방에서 대응해서 수익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다음 종목 한 번 보겠습니다. 오늘 밖에요, 여러분. 날씨가 좀 덥더라고요. 제가 땀이 좀 많기는 한데 좀 양해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만큼 열정적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학습방에 오셔서 공부하세요. 수익 많이 내시고 건강한 주식 생활을 영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잠시 여기에서 학습방 안내를 잠깐 좀 해드리고 저는 땀 좀 닦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땀 닦으실 동안 노란톡방 입장법 다시 알려드릴게요. 학습방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 노란톡방, 단톡방이고요. 입장할 수 있는 방법 아래쪽에 있는 QR코드 네모난 부분을 스마트폰 카메라 실행하셔서 이 네모난 부분이 화면에 들어오게 가져다 대보시기 바랍니다. 촬영하지 않고 그냥 가져다 대기만 하셔도 링크가 나타날 건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되 이때 비밀번호 걸려있는 방이니까요. 7788 숫자 4자리 비밀번호 기억하셨다가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비밀번호는 7788이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의 시간 통해서 네올 매매에 따른 매수 타이밍이 나온 종목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농화성, 탑머티리얼, SBS 콘텐츠 허브까지 전부 다 그런 자리가 나왔다는 말씀이죠. 구체적인 대응 원하시면 학습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의 히든 종목도 네 가지나 준비되어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리튬 로봇 관련 주 그리고 의료 장비 관련 주까지 가져오셨다고 하니까 오늘 시청 또 끝까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계속해서 네올 매매 강의법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땀은 다 닦으셨나요? 네 시원하게 아주 말짱해졌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준비해온 종목도 정말 멋진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온 종목 잠시 후에 공개해 드릴 텐데 고기를 그냥 한 마리 잡아드리는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예시되는 종목들 한 종목만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여러분 보시면 SBS 콘텐츠 허브라고 하는 종목이에요. 자 이거는요 여러분 되게 신기한 게요. 비슷한 차트가 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화면 다른 차트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윙이 푸드에 대한 차트를 한번 보세요. 똑같은 패턴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주인은 있다라는 얘기예요. 누군가가 털고 나갔다고요? 털고 나갔다. 아니요. 털고 나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예요? 매집한 겁니다. 물량을 매집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락 추세에서 매수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우상향으로 추세 전환이 이루어져 있을 때에 내올 매매 패턴이 나오죠. 이러한 종목들만. 이러한 종목들만 매매를 하셔도요. 여러분들 계좌 색깔이 금방 바뀌어요. 그런데 매일같이 어디만 따라서 그냥 올라가는 데만. 전고 돌파. 여기 전고 라인. 어떻게 그럽니까? 여러분들. 제가 보면요. 다 이렇게 하세요. 전고 라인 여기다 이렇게 딱 하나 긁어놓고 이거 딱 올라가면. 여러분. 일목균형표하고요. 볼린저밴드 상단을 뚫는 확률이 통계적으로 나온 확률입니다. 100개 중에 몇 개가 뚫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왜 이러한 종목들만 추천이 나올까요? 퍼포먼스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보셨죠? 제가 추천한 종목 날아갑니다. 보셨죠? 이 퍼포먼스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만 추천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느긋하게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느긋하게 하세요. 아시겠죠?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인상 쓰니까 조금 무섭죠? 그러니까 강하게 아시겠죠? 느긋하게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가시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클리노믹스도 여러분 차트 한번 살펴보세요. 똑같습니다.